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미즈넬의 퇴시간 영상 오늘도 임팩트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날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떠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 지수와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다우가 플러스 0.9, 나삭 마이너스 0.43, S&P500은 마이너스 0.00. 이게 0.00인데 마이너스로 표시했네. 거의 2분이죠. 직관적으로 보는 S&P500 지수에 테슬라는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많은 아쉬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일단 추세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밑에 꼬리가 달린. 그런데 오늘은 윗꼬리가 달린 도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밀렸다는 거죠. 아마도 끝날 때 시장이 많이 밀린 모습이 그대로 테슬라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슬라의 뉴스들. 테슬라는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쏟아진 테슬라의 이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테슬라 직원들이 테슬라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 맞춰서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또 인하할 것이다. 이번에 또 가격을 인하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 다음에 CT 리포트에서도 여전히 테슬라의 1분기 마진을 주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죠. 이번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마진은 가격 인하 이후에 발표되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라는 거죠. 이런 리포트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예상보다 강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차를 많이 팔고 차를 많이 들이버리하고 밑에 깔려져 있는 가격 인하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거다. 예전에 퇴시간 영상에서 테슬라를 집어삼킬 만한 괴물이 뭐라고 그랬죠? 경기 침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의 괴물 앞에서 테슬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격 인하밖에 없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테슬라이긴 하죠.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전기차 설문조사에 대해서 무려 47%나 해당하는 미국 사람들이 보십시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없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너무 비싸다. 지난번 투자자의 나라에서 테슬라가 정말 반값 테슬라의 모델만 제시했어도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충전이 불편하다. 여전히 충전이 불편하다. 여전히 충전이 불편하다. 그나마 캘리포니아는 좀 나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이외에 중부나 동부 쪽은 더더욱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테슬라 타고 가다가 배터리 다 돼가지고 멈추면 어떡합니까? 팀장님은 테슬라 살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여기에 이유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얼바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얼바인에서 유독 테슬라의 사고, 로컬 도로에서 사고의 모습들을 신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대박 불타 죽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사고가 나서 불이 붙으면 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전기차는 꺼질 때까지 접근을 못하고 손잡이 구조도 안 해서 제가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안 해서 창문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이머전시형 해머를 제가 재작년에 잔뜩 사가지고 주변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선물로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꼭 차에 비추가 가고 있다가 혹시라도 시펠트 끊고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것 좀 해라. 그러한 기사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불타 죽었다더라. 저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여론조사에는, 이 설문조사에는 없었지만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다음 차도 또 전기차로 살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아직은 이 한 대로 만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왔는데도 아직도 비싸고 충전이 아직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내연 자동차에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잘 몰랐던 꼼꼼한 디테일이며 디테일이며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타보면 그때 이제 이런 게 좀 부실하네. 좀 그러네. 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전자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 기후인가요? 제 기후인가요?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인데요. 내일 본격적으로 CPI, 모래, PPI가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확실히 해드렸잖아요. 강력한, 1월 달부터 구축되어 왔던 강력한 지금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거든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지지선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움직임은 간단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 상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